지금 많이 빼셨는데? 아 네 놓으시면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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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고춧가루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지금 업버포로 올라가셨어요. 아 그래? 지금 팔꿈치에.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? 인형이 있는 거 아니야? 뭐하고 있는 거. 지금 안 잡고. 안 잡고. 인턴 없어? 인턴은 뭐. 인턴은 없어졌어. 아니 조진이가 이거 지금 티리라고 해가지고.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. 네. 아 죄송합니다. 재미있게 해보셨나요? 언제까지 했어? 아. 인형이 생각 많이 있던 건데. 돈 나오는 거야. 저기를 잘 나가는 맛을 키우면 아주 약하고 됐어, 됐어, 그만 쳐야 돼